남이 따라가 기다려 남이 꼭 기다려 해선아 주명이 봐 주명이 보라고 주명이 김희정 올릴 태세입니다 주명 테더 가능하죠? 자 김희정 들어올립니다 올렸어요 주명 올렸어요 주명 내가 얘기했던거에요 와 주명아 멋있어 내가 얘기했던거에요 와 주명아 싸인하라 해주세요 이게 마운드하구요 와 와 와 바이징크 킥이 나왔어요 너무 정성으로 했어요 아니 이거 야 이 정도면 와 어질어질하네요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달에 맞기만 있으면 이거 진짜 역대 최고의 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거에요 뭘 본거야 지금 와 와 멋있다 저런거까지 저런거까지 해야돼 자 지금 주명은 즐기고 있어요 처음으로 즐거운거죠 자 자 자 사람 타 집중 나가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